한투중권 이영업부의 박재영 차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다시 한 번 정리할게요. 한투중권 이영업부의 박재영 차장님. 벤키스는 원래 벤키스 고객부였다가 그냥 브랜드로만 남아있고 이름이 바뀌었어요. 박재영 차장 과로열구 상무지인이라면서요? 지금 이 방송을 우리 회사 사람들이 좀 듣고 있어요. 그래서 약간 곤란한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한 10년이나 15년 뒤에 그때까지 다니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오래 다닐 생각을 갖고 계시군요. 오래 다녀야죠. 오래 다녀요. 큰일 납니다. 오늘은 정말 이렇게 마감한 게 선방한 거죠? 그렇게 봐야죠. 그렇죠. 생각보다는 많이 안 빠졌어요. 네. 오늘 아침에 출근해서 미국장을 받는데 저는 그래서 전전 날 거 그냥 똑같이 보여주는 건가? 저도 똑같이. 왜 업데이트가 안 돼 있지? 똑같은 생각했어요. 똑같은 생각했어요. 뭐지? 이거? 그랬는데 굉장히 깜짝 놀랐는데 2% 하락 출발해서 장중에는 코스닥 플러스 전환하고 괜찮았다. 보여지는데 속내용을 보면 아주 좋았던 건 아닌 것 같고요. 여전히 외국인들은 조금 불안해하는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이 요즘 한국만 유독 이렇게 팔고 있을까요? 네. 한국만. 중국발 코로나 그리고 한국에도 많이 퍼지고 있는 이거 아무튼 한국이 별로 안 좋다고 보는 거겠죠? 지금 한국이 엄청난 확산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일본도 뛰어넘고 있고 이탈리아 이런 데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 한국을 쫓아올 데가 없습니다. 이거 우리가 진단시약 빨리빨리 돌리는 바람에 너무 일을 잘해도 이게 문제예요. 그런 거라고 좀 설명해주면 안 될까요? 그런 게 맞습니다. 지금 일본 같은 경우에는 진단 자체를 많이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대응 잘 못한 부분이 있긴 있으나 그러니까 이렇게 확산됐겠죠. 그렇긴 한데 다른 나라 숫자하고 바로 상대 비교는 안 해줬으면 좋겠다.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 안 되는데. 지금 그런 걸 잘 모르잖아요. 우리나라가 일을 얼마나 잘하고 빨리빨리 하고 일처리를 사실 일주일 걸릴 걸 한 이틀, 삼일 만에 하라 그러면 진짜 해내는 그런 나라인지 사실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벌어지는 해프닝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이게 제가 지금 우리 이 프로님께서 보시는 인덱스 처음 이건 좀 잘못됐습니다. 잘못된 건데 말로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이래서 깜짝 놀라셨구나. 코스피 지수는 26포인트가 하락했습니다. 1.2%가 하락을 했고요. 코스닥은 2포인트 하락했습니다. 0.3% 하락을 했고요. 오늘도 문제가 된 게 외국인의 매도. 외국인이 지금 삼거래일제 엄청 팔아대고 있거든요. 오늘은 외국인이 코스피 시장에서 8,700억 숫매도 했습니다. 그거를 개인들이 다 받았어요. 개인이 7,880억. 외국인들은 삼성전자 팔아대고 있고 개인들은 삼성전자 사대고 있고 누가 이기냐, 누가 이기냐 한번 보자 그러는 것 같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1,800억 숫매도 했고요. 개인이 1,600억 숫매수 했습니다. 기관은 약간 뒤로 빠져서 관망하는 자세인 것 같고요. 외국인과 개인의 싸움이 벌어진 외국인은 팔고 내국인은 사고 기관은 이기는 편, 우리 편 그런 것 같아요. 약간 연기금 정도에서만 매수를 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큰 동향을 보이지는 않고 있습니다. 오늘도 환율이 어제 환율이 10원 빠졌었는데 오늘 환율이 6원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또 외국인들이 불안 요인 외국인들이 조금 걱정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외국인들은 원달러 환율과 확진자 수와 함께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아요. 외국인들은 확진자 수가 확 늘어나면 주식을 막 팔고 그러면서 환율이 확 약세, 위로 확 튀어오르고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제가 어제 두 가지 위험 요인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는 확진자 수고 확진자 수가 오늘도 꽤 많이 늘었습니다. 거의 한 300명 이상 늘었거든요. 오전, 오후 합쳐버리면 1,000명 넘었죠? 네, 1,000명 넘어섰습니다. 사망자 수도 늘어났고 그리고 또 하나 위험 요인이 이제 통화 정책 이게 좀 걱정이다. 2018년 10월에 파월 의장이 중립금리 이야기를 하고 미국의 통화 정책? 아니면 우리나라? 둘 다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미국도 마찬가지로 중요한데 어찌 됐든 간에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건 미국이 더 크니까 어제 미국 중심이 빠진 이유 중에 하나도 이 통화 정책에 대한 기대감? 지금 시장에서는 금리 내려라, 내려라, 내려라 하고 있는데 미국에서요? 그렇죠. 그렇죠. 내려라, 내려라, 내려라 하고 있는데 어제 이제 레리 커들러가 미국 경제가 경고해서 금리는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안 해도 될 말을 이제 해버렸고요. 클라리다 부의장 연설이 있다라고 했는데 코로나가 성장성에 중대한 위협이 있지만 아직 구체적인 수치는 나오지 않고 있다. 이건 좀 더 금리 내릴 생각 없다 와 비슷한 뉘앙스의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은 굉장히 지금 위기가 올 때마다 연준이 시장을 부양을 해줬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보험적 금리 인하라고 해서 경제는 좋지만 증시나 이런 거 부양하기 위해서 금리 내린다 그랬었는데 지금 약간 좀 강하게 나오고 있다 보니까 그러게요. 왜 어제처럼 빠지고 그저께처럼 우리 시간으로 시장이 그렇게 빠졌으면 빈말이라도 이거와는 좀 다른 이야기 하는데 그러니까 좀 이상하죠. 서로 이제 공조를 맞춰야 되는 그런 게 있겠죠. 자기네들 독단적으로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레리 커들러나 클라리다가 미국 연준에서 무슨 역할을 맡은 게 있다. 뭐 어찌 됐든 간에 뭔가 이제 기존의 생각들이 너무 급격하게 바뀌니까 우리도 지금 통화정책에 내일 이제 금통위가 있는데 너무 급격하게 그 전까지는 전문가들은 거의 80% 90%가 동결에 이제 의사를 전했었는데 갑자기 이번 주에 이렇게 확진자 수가 급등할지는 몰랐기 때문에 이 며칠 사이에 한국은행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는 지금 정말 암흑 속에 있는 사실은 지금 이 시각 이미 정해지긴 정해졌어요. 금통위원은 오늘 모여서 결정했을 거거든요. 발표는 내일 아침에 하지만 오늘 무슨 얘기를 했지 굉장히 궁금하고 박정차장님은 어느 쪽에 거셨죠? 저는 동결 동결 쪽에 네. 동결 왜냐하면 지금 좀 걸리는 건 이제 부동산 정책 이게 또 너무 내려버리면 거기에 이제 좀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 또 금통위 위원들도 너무 급격한 선에 이제 좀 예고를 해놓고 움직이거든요. 너무 급격한 선이 즉흥적인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즉흥적으로 움직이는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일주일 전만 해도 금리 동결하는 게 당연한지라는 그렇죠. 당연한 거였으니까 심지어 안 올린 걸 다행으로 생각하세요. 우리도 올리고 싶으면 죽겠습니다. 그런 분위기였죠. 이게 지금 요즘 같은 거를 금리 인하로 대응하기에는 조금 매치가 안 되는 수단이긴 하죠. 원래 금리는 인하하고 나서 대개 한 6개월 정도 있어야 그 효과가 거시경제에 퍼지기도 하고 하는데 6개월 후면 사라질 가능성이 꽤 높기도 하고 그럼 괜히 내렸던 그거를 어떻게 할 거냐 그렇죠. 내렸다가 다시 올리는 거 굉장히 어려워해지는데 또 그래서는 안 되지만 6개월 후가 되면 더 난리일 수도 있다면 그런 과정을 한다면 지금부터라도 얼른 빨리 또 내려야 되는 게 그 논리에서는 맞는 수순이라 미래의 시나리오를 정해놓고 해야 될 텐데 글쎄요. 내일 뚜껑 열어봐야 알겠지만 일단 미국은 금리 인하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졌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페드워치의 화면을 한번 잡아주시면 금리 인하 가능성 지금 3월 달에 인하 가능성이 36%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게 불과 한 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3.8% 거의 없었다고 봐야 돼요. 미국입니까 저거? 미국입니다. 미국. 미국에서 3월이면 다음 달에 금리 인하할 확률을 시장에서 30%쯤으로 보고 있다. 36% 네. 4월 확률은요. 훨씬 더 올라갔습니다. 지금 4월 확률은 거의 한 70% 정도가 금리 내릴 거다. 4월에는 두 번 내리거나 한 번 내리거나 내릴 거다라고 보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불과 한 달 전까지만 해도 거의 한 10% 정도였어요. 10% 정도. 그런데 거의 70%에 육박하고 있기 때문에 연준위원들의 압박이 굉장히 커질 가능성이 높고 이렇게 되면 미국 내리면 우리도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리고 미국은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실제로 중앙은행이 금리를 내리는 것 안 내리는 것과 무관하기 시장은 이미 저기 가서 놀고 있잖아요. 지금 다 반영을 했죠. 미국도 10년물도 레코드로 30년물도 레코드로 사상 최저치를 경신하고 있으니까 결국은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건 시장금리일 거기 때문에 중앙은행이 안 내리고 버티는 게 참 얼마나 의미가 있는 건가라는 생각도 가끔은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불과 한 4, 5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패드에 맞서지 마라. 나는 채권 시장의 격언이 있었거든요. 패드 너무 힘들어. 제발 나한테 맞서지 말아주세요. 지금은 그러고 있잖아요. 괜히 시장에 맞서다가 막 두드러 맞고 그러고 있는데 뭐 남았다고 나한테 맞서기까지 하니 좀 봐주라 좀 그런 그렇습니다. 어찌 됐든 간에 미국보다 강한 이유는 어제 채권금리는 미국 채권금리는 하락을 했는데 달러가 같이 하락했거든요. 그러니까 채권은 강세 달러는 약세 이건 좀 말이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같은 안전자산이면 거의 같은 방향으로 움직여야 되는 게 맞는데 그러니까 위험 상황 그러니까 코로나19 때문에 위험해서 주가가 하락하는 거다라고 하면 달러도 올라가고 채권도 올라가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지금 달러는 하락하고 있다는 게 미국에서요? 그렇죠. 달러 인덱스가? 그렇죠. 달러 인덱스가 하락하고 있다는 게 이제 그만 오를 때도 됐지 않나. 달러가 그렇죠? 달러도 그렇고 미국 주가도 그렇고 달러 인덱스도 99.9포인트까지 올라갔다가 확 꺾기 시작했고 지금 나스닥, S&P 이런 것들도 정말 12년 동안 미친듯이 상승하다가 꺾이기 시작한 거거든요. 미친듯이라는 표현에서는 뭔가 방향성과 개인적인 주관이 담겨있는 표현 같습니다. 왜냐하면 코스피는 안 올랐는데 애국심? 애국심? 이게 또 국뽕으로 되나요? 아니 왜냐하면 이제 같이 이제 2008년 이후에 같이 올라가기 시작했는데 코스피는 아직 2000포인트 때잖아요. 2005년도에 갔었던 2000포인트거든요. 그런데 S&P나 나스닥, 나스닥은 심지어 저점 1200포인트였는데 거의 9000포인트까지 올라갔거든요. 이게 사실 합당한가? 합리적인가? 라는 생각이 들죠. S&P500은 PER이 19배고 코스피는 11배도 엄청 많다고 두드려 맞고 이게 정말 합당한가?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어제는 이제 한국이 조금 덜 빠진 이유가 이런 데 있는 것 같다. 알겠어요. 그 질문 좀 드려보려고 했는데 미국이 이렇게 빠지는데 우리는 왜 괜찮을까요? 그 질문에 대해서 미국은 엄청 올랐으니 빠질 것도 꽤 빠져야 하나 한국이 그동안 오른 게 뭐가 있습니까? 그게 시장에서 반영되는 겁니다. 그 말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엄청 많이 빠진다고 해서 우리도 보통 미국이 2% 빠지면 한국은 3%, 4% 빠져야 되는 게 정상인데 그렇게 되지는 않을 가능성이 좀 있어 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려보고 싶네요. 알겠어요. 그게 전반적인 해석인가요? 그게 제일 요즘 궁금할 것 같은데 글쎄요. 저만의 해석 알겠습니다. 오늘 또 금융시장에서 눈길을 끌었던 다른 뉴스는 어떤 게 있습니까? 일단 뉴스라기보다는 중국 쪽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저희 회사에서 나온 보고서 중에 중국의 가동률이 개선되고 있다. 지금 시장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뉴스거든요. 시장이 걱정하고 있는 게 글로벌 공급 체인이 무너지는 걸 걱정하고 있거든요. 병이 퍼지는 것도 사실 문제겠지만 병이 퍼져서 공장이 안 돌아가면서 글로벌 공급 체인이 망가지면 미국 소비라고 잘 되겠느냐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그런데 중국의 공장이 돌아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중국은 2월 19일부터 확진자 수, 의심 환자까지 해서 1,000명 이하로 떨어졌고요. 우한시가 있는 후베이성을 제외하고는 확진자 수가 24일 날 11명이 나왔다고 합니다. 거의 잡힌 거죠. 확신하기는 좀 뭐하지만 많이 잡혔다고 봐야죠. 여기다가 이렇게 확산 추세가 진정되면서 지역별 대응 등급을 하향 조정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장이 가동되기 시작했고 중국의 6대 대형발전소의 일간 석탄 소모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예요. 전기 쓴다라는 얘기거든요. 공장 돌아가면서. 시진핑 주석이 후베이성 외에 기타 지역에 조업 뽑기로 주문했다라는 뉴스들도 나오면서 그 말은 바닥은 찍었다는 거죠. 최악의 상황보다는 좀 더 돌아가고 있다. 공장이 조금씩 돌아가고 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중국의 가동률이 한 55% 정도 평균적으로 40에서 70% 사이인데 평균적으로 55%뿐이 안 됐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현대차 공장도 다시 돌아가다가 다시 문 닫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걱정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 그래서 글로벌 공급 체인이 망가질 가능성은 점점 낮아지는 게 아니냐라는 분석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만 던지는 질문일 수도 있는데요. 이 통계 믿을 수 있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나아지고 있다는 확신자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 통계 자체들을 다 안 믿을 방법은 없는데 필요에 따라서는 또 건드리기도 하니까 통계를 그리고 이 통계는 그런 나라죠. 건드리고 안 건드리고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도 증상이 있어도 병원 가봐야 어차피 치료도 안 되면 그냥 얘기도 안 하고 집에서 앓고 있으면 그게 무서운 거네요. 확진 진단 다 안 되는 거니까 변수들이 좀 있어서 지켜봐야 되겠네요. 오늘 하나만 더 전해주고 그럴까요? 이거 어제 준비했다가 얘기 못한 건데요. 마스크 관련된 종목들이 좀 하락을 했습니다. 사실 저도 오늘 이제 어제부터 그런 생각했어요. 마스크 가격이 좀 떨어질 것 같다. 너무 비싸요. 어제 오늘도 들어가면 11번가에 6,400원 하더라고요. 그래서 10장에 6,400원인가? 그랬더니 한 장에 댓글이 Q&A라고 하죠? 한 400개씩 500개씩 달려있어요. 잘 먹고 잘 살아라 이렇게. 환율과 금값과 마스크값은 같은 방향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조사를 해보니까 중국의 수출 물량이 어마어마하게 늘었어요. 1월 달에 수출 물량이 12월에 비해서 100배 늘었고요. 2월 달에는 중국 수출 물량이 300배 늘었더라고요. 평소에야. 중국에서도 마스크 만들었으니까. 그러니까요. 얼마나 했겠어요. 이러다 보니까 국내에서는 1,200만 장일 하루에 만들 수 있다는데 마스크 어떻게 어디서 구해? 다 어디 갔어? 라고 했는데 중국으로 다 빨려 들어간 거였는데 이제 어제 수출 제한 조치가 나왔죠. 그래서 90% 내수로 돌리고요. 그중에 50%는 공적 사용. 그래서 이제 우체국, 약국 이게 아직 정확하진 않은데 우체국과 약국은 맞는데 편의점에서 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인당 5장. 여기다가 오늘 그런 뉴스도 나왔어요. 이게 코로나 확산세가 주춤해진 중국이 한국과 일본으로 역수출을 지금 준비하고 있다. 지금은 이제 한국에서는 저도 그래서 한 2주쯤 전에 그 얘기 들었어요. 한국에서 갖고 가려던 업자들이 처음에는 첫 주에는 일단 물량 확보 가격은 나는 we don't care. 그러니까 100배씩 주고 갔다고. 그런데 그다음부터는 가격 깐깐하게 따지다가 이제부터는 혹시 반품 받아줍니까? 하는 전화도 가끔 오더라고.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몇몇 쇼핑몰을 가봤는데 한 6천... 싼 건지 모르겠는데 한 6천 원 정도 하더라고요. 장당. 싼 건 더 싼 것도 있겠죠. 6천 원 정도 하는데 이게 조만간 좀 내릴 것 같다. 그러겠죠. 항상 이거 도대체 말이 되느냐 할 때가 항상 고점이고 항상 저점이기는 했어요. 그래서 오늘 마스크 관련된 종목들 좀 큰 폭으로 하락을 하는 아마도 이제 마스크는 사실은 우리가 공적으로 정부가 컨트롤해야 되는 서비스나 상품 품목이 있잖아요. 지금 이 마스크 문제가 가장 예민하거나 논란이 되는 이유가 민간업자한테 맡겨놓은 상품 가격을 왜 정부가 개입을 해가지고 윽박 지르십니까? 세무조사를 지금 왜 세무조사는 평소에 에브리데이 해야 되는 거죠. 유통하는 업체들, 만든 업체들 세무조사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겠죠. 그게 생각해보면 우리가 아 마스크도 이제 정부가 컨트롤하고 관리해야 되는 업종이구나 라고 이제 알게 된 것 같고 아마 한 1, 2억 개 정도는 늘 정부 밑 쌓아놓듯이 이제 비축해놔야 되지 않는가? 저희 와이프도 이거 가격 내리기만 해봐라 지금 벼르고 있습니다. 많이 사놓으려고? 많이 사놓으려고. 그러면 또 평이 안 나요. 창고만 그냥 가득 차 있지. 한도증권 2영업부의 박재영 차장님과 함께 또 오늘 금융시장에서 중요하게 다뤄줬던 뉴스들 살펴봤습니다. 그래도 박 차장님 모셔서 정리해 주시니까 아 뭐 이해도 잘 되고 그렇습니까? 고맙습니다. 그러면 저희 방송에도 많이 좀 시청자들이 오게 도와주십시오. 유튜브 방송 뭐죠? 제가 9시에 하고요. 3시에 하고 있으니까요. 하루 정리 무료하시면 9시, 3시에 무료하시면 벤키스 유튜브로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프로티비 기다리시기 조금 스케줄 안 맞으시면 거기 가서 미리 듣고 오시면 재미있겠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